2021년 11월 21일 여행 10탄 Start to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와.. 손을 엘려버리다 손가락 엄청 엘려버리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복이 좀 끌게요 하나 둘 셋 뚫어 마이클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소리소리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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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식당 계세요? 계십..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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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다.. chicos 있나요? 네.. 여기 있다.. 잠깐만.. 오.. 뭐치지 약간.. 잠깐만.. tamam.. 뭐치지마.. 뭐치지.. 뭐치지 하지만.. 근데.. 헉? 도망가지마 안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위치될만한게 있어서 잠깐만 여러분들 화면이 좀 낮아집니다 화면이 좀 낮아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깜짝이야 화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 와..잠깐만.. 어? 뭔 소리야? 이거 안될 것 같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아 와..잠깐만.. 잠시만.. 계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잠깐만.. 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잠깐만..뭐 움직였어 방금.. 잠깐만..뭐야..? 아..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나요? 거기 누구 있.. 거기 누구 있.. 2층부터 가봐야 되겠지 여러분들 2층부터 1층에서도 형차 2층에서도..잠깐만.. 누가? 안에서 누가? 2층부터 가봐야 되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뭐지.. similar Instagram if you want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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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요 얼굴 좀 뺄 수 있을까..? 어디에.. 그 뒤에 계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씨 잠깐만요 숨지 마시고.. 잠깐만요 아이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 한번만 해주시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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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냄새야 이거 뭔 약냄새가..? 여자하고 남자 둘이 있어요.. 젊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엄청 약냄새 같은게 심하게 나.. 잠깐만.. 하지마세요 이거 뿌립니다 하지마시라고..잠깐만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대 대우십쇼 3층이요? 뭔 3층이요? 잠시만요 뭔 상처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